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가 공 잡았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투수 캐치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타석에 파격기계 김현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신고 선수 출신으로 대표적인 좌타 2사 주자일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2구 2라이크 피칭이 좋네요 1볼 1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4구째 4중단으로 날아가는 타구 아웃입니다 쉽게 처리하죠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 4중단으로 날아가요